와 봄이에요 봄 지금 와 의상이 너무 예쁜데요 자 준비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성화 앞화 기념 ss 라디오 공개방송 또다시 뜨겁게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프로미스나이 어떻게 숨 좀 골랐어요? 네 숨 골랐으면 단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약속해 소중히 간직해 당신의 아이돌로 성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미스나이 입니다 와 너무 잘 맞는다 그쵸? 특히 여기 오빠들이 굉장히 지금 되게 좋아하고 계신데 많이 기다렸나봐요 오 대단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데뷔한지 얼마 안된 팀이기 때문에 어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분들 마이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네 아직 데뷔한지 얼마 안된 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을 많이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 혹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그룹이다? 네 저희 프로미스 나이는 팬분들과 최고의 걸그룹이 되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아이돌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아직 또 데뷔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뜨거운 반응들이 좀 얼떨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진짜 이제 데뷔를 했구나 걸그룹 많구나 내가 인기가 좀 있구나 이런 거를 제일 실감할 때가 언제에요 요즘? 아무래도 저희가 TV로만 보던 이렇게 듣던 프로그램에 나올 때도 있고 그런 TV로만 보던 선배님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역시 이제 실감이 납니다 역시 이제 무대에서 가장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제가 듣기로는 우리 막내 네 막내 지연 양 네 여러분들 2003년생이라고 합니다 야하 88 서울올림픽은 당연하구요 2002 한일 월드컵을 이제 이야기로만 전해 들은 거죠 네 와 부모님한테 들었어요? 월드컵 얘기를 그러면? 부모님을 통해서도 듣고 그때 뭐 이렇게 막 빨간 옷 입고 모여서 막 응원하고 이랬다고 네 드라마나 아니면은 교과서를 통해서도 교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그치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직접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종목이 제일 좀 기억에 남았어요 어 저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렸다는 것이 되게 신기하고 관심도 더욱더 많이 가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네 어 저는 그 중에서도 평행 평행대회 스노보드 스노보드 평행대회 제가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? 이상호 또 목소리로 거짓네요 이상호 선수님 은메달 아 은메달 리스트 이상호 선수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지금 스노보드 얘기를 했는데 스노보드가 패럴림픽에서도 또 정식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노보드 선수들도 많이 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톤이 많이 올라갔어요 본인이 해도 중계했다고 또 자랑을 또 나 또 내세우고 싶어서 예예예 뭐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내세우면 좋습니다 기회를 좀 주세요 예 프로미시나연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막 내세우고 예 활동계획 있으면 얘기도 해주세요 활동계획 앞으로의 활동계획 얘기해주세요 어 저희가 얼마전에 정식 데뷔를 해서 음악방송을 마친지 얼마 안됐는데 다시 열심히 연습을 하고 금방 팬 여러분들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팬분들과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아 프로미스나연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구요 한 곡 더 청하려고 합니다 프로미스나연도 인사나누겠습니다 프로미스나연도 두번째 곡 투아트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큰 박수 함성효 최고 고맙습니다.